자 가보도록 하죠 응? 전화기에 뭐라고? 쟤 해킹 떴는데 지금 자 오토바이 오토바이 야 집 근처에 항상 오토바이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타고 다니는게 편할거 아니야? 어? 저 뭐지? 해킹? 음악이잖아? 어 자 모토바이크 사요나라 이름이 사요나라 안녕이야 아니 오토바이 타고 죽으란 소린가? 오토바이 이름이 사요나라지 오 아 으 주님 여기 오토바이가 있다는데 좋아 오토화에 좀 관심 있으신가본데 어허 비옷나래엔 왠지 창문 열어 놓고 싶지 않나 오오오 오오!! 큰일거랬다 이야.. 펄럭이는거 봐라 으..되..되게머네 어어어어 해독주스? 술을 많이 먹어요? 흐흐흐 아 자똥님 술을 많이 먹어요? 웬 해독주스? 어어.. 야 오토바이가 정말 여기저기 다같이 서서 오오!! 야야야 클레버리자 깡통과 병..병수집 퓨흐흐 깡통과 병을 수집하는 사람이군요 아이 자꾸 뭘해 뭘 뭘 자꾸 오냐 기억하기 아 회상씬이구나 동생이죠 아 갈아 먹으래요 야 모자 벗으니까 딴 사람 같다 야 모자가 정말 어울리는구나 아 아 아 아 아내가 아니라 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조카였나봐 아 아 아 나 아내인 줄 알았는데 아 아 아 동생이야 조카를 조카가 죽은 거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애는 결혼 안 했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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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상에서 해가지고 죽은 애가 있었잖아요 근데 걔가 아내인줄 알았는데 얘가 그 아내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자기 조카 같이 타고 놀러갔었나봐 그러다가 죽은거 같아요 난 얘가 결혼하고 아내하고 딸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해결사? 이거 뭐지? 자 뭔가 어 저기 있네 저기 빠른 이동으로 가죠 아 야 벌써 저녁이야 벌써 저녁이야 저 자 여기로 가지말고요 여기로 가죠 자 오토바이 자 오토바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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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네 아 아 아 그 아까 오른쪽에 나왔던거 오른쪽 중앙정도에 나왔던거 말하는거죠? 오른쪽 화면 야 오토바이 왜이렇게 멀리났어 좀 가까운데 그냥 뭐야 배달아 갖고오면 안되나? 한자년이 혼자서 뭐하는거요? 바리스트구나 이제 뭐 넌 뭐하니? HIV가 뭐야? 뭐 몸에 좋은거 쓰다는말이 있잖아 알레뽀니 많이 먹고 몸 건강해져 설마 그럴려구요 오우 지금 한 끈 차이였는데? 야 그래도 이거 운전하면서 사고난적은 없는거같애 크게 어떻게 잠재적 최상자 밥 대신 먹어도 되겠는데? 범죄가나서 어 뭐야 어 뭐야 뭐 나 야 너 너 그런게 아니다 아유 너 저거 야 이 자식아 야 진짜 못 찍혀냈어 아 못 찍혀냈어 아 진짜 진짜 지몸미다 지몸미 지몸 어 여기 못가긴가 뭐 들어가네 아 지몸미 어 여기 뭐 안되지 다 사구요 자자자 뭔가 태우고싶대 렛페트라고 앉았네 넌 잘났고 나도 잘났고 우리 모두 잘났고 에블바리 세계평화 예 구멧님 어서오세요 흠흠흠흠 흠이마네요 오호 쌉쌉 쌉쌉 자 두 자식아 놓고 여긴데 자 이쪽인데요 뭐 감시카메라 없냐 감시카메라 없나 어 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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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너 지금 나 뭐해 아 재기랄 너무 멀다 쟤 지금 쟤 불지르려고 있어 자 가는 길에 해킹도 하고요 거기서 아 힘들다 너 몇살이야 엠마 경찰 기록 목욕용 소금을 자주 사용 엠마 왜 뭘 태우려고 그래 구날라고 사립탐정이야 사립탐정이야 사립탐정 근데 뭔가 태우려고 했어 이 근처에 오토바이 없나 자 음 퀘스트를 하러 가자 캠페인을 하러 오토바이가 없네 어 어 그렇다 아 여기 여기다 세우면 안되지 자 살짝 걸치기 걸치기 조차야 자 전철을 한번 타볼까요 어 전철을 타는 곳이 야 저쪽이네 그러면 이쪽에서 저기서 내려가야되네 아 또 누군가 위험하대 자꾸 누군가 위험 오오 잠깐만 잠깐만 스탑 저 문 열어주세요 자 전철 타고 어디까지 가야되지 전철 타고 노선이 여기서 갈아타야되나 여기서 갈아타야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려면 어? 얘 연결이 안됐나? 인터넷에 제한적으로 접촉한? 올란드로 여행인가? 얼굴쪽을 봐야지 되는구나 이거 앉지 못하나보네? 야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가? 문도 안 열어줘 아니 의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서있는거요? 나같은 분인가? 앉끼키가 없는거구나 이분도 의자에 어떻게 못왔나? 성희롱 혐의로 거쳐다가 팔만 팔만 어? 아아 뭔가 있군요 어어 이렇게 갈수 있구나 그렇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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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열차가 무룬가? 무료 열차가? 열차가 돈 내는 데가 없어 탁 열차가 무룬가? 야 씨 대중교통이 무료면은 정말 좋겠다 돈도 안 들어가요 돈도 안 들어가요 글러브박스에 244달러 있었대 오 잠시만 저거 오토바이 있다 새로주차 아 몰라 뭐 이렇게 해놓으면 대충 가겠죠 사람들 뭐 еть 오 제가 경찰에다가 여기 retract 오토바이 원래 교통비 많이 나오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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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창작작작작 조르디를 만나십시오 자 생존자가 한명 있다는데 주인공 그렇다고 죽이진 않겠지? 주인공 너 인마 그렇다고 했으면 민간인을 니 그를 봤다고 죽이진 않겠지? 저 위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겠죠 어 돈 좀 꺼내자 나 돈 얼마 얼마 훔쳤냐 천 달러 그죠 나 오천 달러 있네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?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? 정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 정말? 다른게 오는 방법도 있긴 있겠군요 어 조르디 집사잇 저리도 얘 언젠간 주인공하고 대적할 것 같은데 아 지금 일이 꼬였어요 해결사가 제대로 해결을 못해놨지 오우 뭐야 저격 저격총이네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